의원님께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책임진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품위같게 말씀하지 마세요. 품위가 이 정도만 있는 거죠. 의원님이 그냥 근거 없는 말씀을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어제 지난 11월 11일 예산소위 때 심재철 검찰국장이 8월 13일 부임하는 위해 전례 없이 검찰국 소속 직원들 전원에게 현금을 나눠준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검찰국장이 50만 원씩만 줘도 4천만 원이 넘고요. 30만 원씩만 줘도 2,500만 원이 넘습니다. 장관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어제 야당 의원들께서 법사위에서 검찰국장에게 50만 원 동본투를 돌렸는지 느닷없이 물어보셔서 검찰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답변을 했고 녹취력에도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답은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찰국장이 위증을 한 거고 만일 지금 장관님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위증을 하신 겁니다. 네. 회의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장관님은 모르셨어요? 저는 이영열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제가 소속의 저를 보좌하는 법무부 어떤 누구도 이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신 바가 있어서 이 정부의 국정 수행 자세를 잘 알고 있는 법무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리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시고.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렇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국장이 나한테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거를 못 대시면 의원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아니죠. 어제 검찰국장이 나한테 그렇게 답을 했고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장관님이랑 검찰국장이 책임져야죠. 아니 이제 근거 없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근거 없이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명을 씌우신다면 누명도 씌운 거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책임진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품위없게 말씀하지 마세요. 품위가 이 정도만 있는 거죠. 의원님이 그냥 근거 없는 말씀을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어제 답을 들었다고 하고 속기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에서 목소리는 낮추겠습니다. 덕분 후 == 그래서 legacy